안녕하세요. 토익의 달인 시성쌤입니다. 자, 오늘 12월 2차 정기토익 예토 예언 특강을 적중률, 대박이죠? 오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공부하시고 잘 들으시면 이번 달 시험, 그리고 다음 달, 다다음 달 시험에도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십수년간 토익만을 연구해온 저의 노하우는 그 누구도 흉내릴 수 없습니다. 자, 오늘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븐날 시험이 있기 때문에 저도 조금 약간 귀여운 거 썼어요. 하루 정도는 용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배교보 문제부터 가보겠습니다. 미리 문제를 풀어보시고 강의를 보시면 더 좋으니까. 아니면 뭐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중간중간 잠깐씩 멈추고 문제풀고 해설듣고 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한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지금 이것을 클릭해서 틀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본인에게 일단 칭찬 1 정도 해주시고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During the entire performance. 그 전체 공연 기간 동안에 문두에서 컴마까지 괄호 묶이고요. The audience. 관객은 조언을 받았습니다. Advice 자체가 5형식의 동사로서 목적 어디에 투부정사 보호를 수반하죠. 그래서 수동태가 되면 Be advised.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수반되는 겁니다. 빈칸의 동사가 있고요. 그 뒤에 Citted라는 형용사 보호가 있어요. First, if the reasons는 전면고이기 때문에 묶일 거고요. 어? 뭐지? 형용사를 취하는 것은 일반적인 타동사는 아닌데. 즉, 이 형식의 자동사만이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M&A raise는 무언가를 올리다. 이런 느낌의 타동사가 되겠고요. Stay. 이게 이제 머물다라는 거죠. 이 형식의 자동사는 몇 개 없습니다. 비비컴, Remain, Stay, Sim, Appeal, Look, Prove, Feel까지. 이 형식 비비는 리스를 거절당해 기분이 심어룩하다. 심어룩, 심어룩, 심어룩. 나의 프로필로는 안 되네. 이런 느낌으로써. 그래서 이 형식 비비는 리스를 거절당해 기분이 심어룩해요. 나의 프로필은 통과가 안 되는구나. 자, 비비컴, Remain, Stay, Sim, Appeal, Look, Prove, Feel. 이거 전부입니다. 더 이상 벗어나지 않습니다. 비비컴, Remain, Stay, Sim, Appeal, Look, Prove, Feel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tay 자체가 무엇으로 남아있다. 이런 느낌으로써 형용사보를 취할 수가 있죠. 앉아있는 채로 머물 것을. 안전상의 이유들 때문이 되겠습니다. 세트는 정착하다, 정착시키다. 이런 느낌이 되긴 한데요. 지금은 전혀 맞지 않겠죠. 자, 뭐뭐처럼 머물다. Remain, Stay. 이 형식 동사기열들. 뭐뭐처럼 보이다. Sim, Appeal, Look. 그 다음에 무엇무엇이다. 혹은 무엇이 되다. 비비컴. 그리고 판명나다, Prove. 무엇무엇의 느낌이 나다. Feel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Safety reasons. 보통 이렇게 Safety는 복합명사로 잘 쓰거든요. 이게 Safe reason이 아니죠. 안전한 이유가 아니라 안전이유 이거잖아요. 안전에 관련된 이유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복합명사가 주로 출제했었는데 지난 시험에서 12월 1차였었죠. 그때는 한 번 더 허를 찌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Safe가 정답이 됐었던, 뭐, Safe Location.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었는데 Safety라는 것을 암기를 하신 분들은 그냥 찍고 넘어가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반드시 해석을 하셔야 된다. Safe라는 것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수식받는 명사 자체가 안전한 겁니다. 안전한 장소, 이런 식으로 써. 근데 복합명사를 쓰는 것은 안전한 이유가 아니고요. 수식받는 명사가 안전한 게 아니라 그냥 안전에 관련된 이유. 안전에 관련된, 이런 느낌입니다. Safety Policy, 이런 식으로 써. 안전에 관련된 정책. 정책이 안전한 게 아니잖아. Safety Gear, 안전장비. 장비가 안전한 게 아니라 안전에 관련된 장비를 말하는 거죠. 반면에 형용사 Safe는 수식받는 명사 자체가 안전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Entire. 얘도 굉장히 중요하죠. Entire. 단순 명사를 받습니다. 이게 구어체로 Hole 정도로 쓰는 건데요. 왼쪽에 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물론 Hole일 때는 뭐 A Hole도 가능하겠지만. 자, 그래서 Entire. Hole이라는 것은 수식받는 명사 자체를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보는 거거든요. Entire. 전체의 집단. 전체의 팀. 이런 식으로써. 자, 그래서 단순 명사가 이렇게 수반되는데 중요한 것은 얘네들은 수량 형용사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All이라든지 Most라든지 이런 수량 형용사들은 관사가 필요 없거든요. 함께 쓰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얘네들은 그냥 일반 형용사이기 때문에 단순 명사로서는 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The Entire. 단순 명사. The Hole. 단순 명사. A Hole. 단순 명사. 이런 식으로써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02번. 이것도 역시 기출됐었다가 뭐 약간의 논란이 발생이 됐었던 문제인데 지금 보시면 Opening Under Challenging Weather Conditions. 네, 컴마까지 괄호 묶이죠. 문두에서. The Outdoor Festival은 Was a Resounding Success. 정말 엄청난 성공이었다라는 해석이 될 텐데 자, 빈가는 지금 오프닝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Instead는 Off가 있어야지만 전치사로서 목적을 받는 거겠고요. Regular List도 마찬가지. Off가 있어야지만 목적을 받을 수 있는 전치사가 되죠. 결국 B번과 C번 중에 하나가 정답일 텐데 B번을 고르신 분들은 이 접속사가 주어동사를 취하는 것을 추격해서 Ing라는 분사로 바꿔버린 분사 구문을 생각하셨을 거고 Despite를 고르신 분들은 얘는 원래 전치사이기 때문에 명사나 동명사, 목적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서 뭐가 정답인지 고민하다가 둘 중에 하나를 찍고 맞췄거나 틀렸거나 그렇게 됐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Although는 ing를 받는 용래가 현대 영어에서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Although와 Despite는 해석이 똑같거든요. 즉, 해석이 똑같은 접속사와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ing를 이렇게 쓰고 싶으면 원래 ing, 동명사를 받는 전치사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Despite 얘는 원래 동명사를 받는 거잖아. 그래서 원래 받는 단어가 있는데 굳이 접속사의 주어동사를 변형해서 분사로 바꿔서 그렇게 복잡하게 쓰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점점 없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현대에서는 거의 용래적으로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토익은 현대 영어 그 자체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용 영어 그 자체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 쓰는 것은 정답으로 출제하지 않습니다. 과거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투부정사와 동명사 이렇게 주어자리에 있을 때 오른쪽에 목적을 취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동사가 나온 문제가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문법책에서 투부정사도 명사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주어자리에 올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한 문법책이 아직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주어자리에 투부정사를 쓰는 것은 굉장히 어색합니다. 이게 문법적으로 안 돼까지는 아니지만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어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쓴다는 거예요. 현대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 정답이 동명사가 됐었던 그런 문제도 역시 기억이 나네요. 아니 투부정사도 명사로서 주어자리에 쓸 수 있잖아. 문법적으로 안 된다까지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안 쓰면 정답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토익은 생각보다 굉장히 실용적인 시험입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쓰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other ing도 문법적으로 안 돼. 막 미연방법 쪽으로 쓰면 금지가 되어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안 쓴다는 겁니다. despite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됐었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despite opening. 정말 그 힘든 혹한 날씨 상태에서 오픈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건 예외예요.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although the의 그냥 ing 형태는 안 되지만 감정의 ing. 감정 동사의 ing는 일종의 형용사거든요. 일종의 형용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해요. 이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lthough disappointing. 비록 실망스럽지만 이런 건 나온 적이 있어요. 감정의 ing는 일종의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하나의 형용사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는 가능합니다. 많은 일반적인 다른 동사들의 ing는 안 쓰지만 other pp는 많이 씁니다. although the pp가 붙음으로써 비록 뭐뭐 되지만 이건 많이 쓰는 거예요. 왜? despite가 pp를 받지 못하니까 other pp는 가능합니다. 많이 써요. 하지만 other ing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으로 출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한 줄 정리한다면 이렇게 ing를 받는 것은 전치사 despite가 되겠고요. 단 예외적으로 감정의 ing 형용사는 older와 함께 쓸 수 있다. 이렇게만 정리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103번 빈칸 뒤에 opens for the world fair 문도에서 컴마까지 괄호 묶이죠. sunflower grove는 has since become 그 이후로 되었습니다. 이 since는 부상했네요. since가 부사로서도 쓸 수 있습니다. 뭐뭐 이래로 과거 시점이 이렇게 있을 때 그 시점을 기준으로 이래로 쓰는 거예요. popular year round attraction이 되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때 이래로 그때라는 것은 지금 문맥적으로 오픈이 됐었다라는 과거 시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원래 오픈이 됐었었는데 문도에서 컴마까지 ing나 pp로 시작하는 문도에서 컴마까지 수식어는 분사 구문이죠. 주어를 꾸며주는 형용사 구문이죠. 주어가 명사고요. 분사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분사 구문은 한마디로 주어를 수식하는 형용사 구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빈카는 그 분사인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이기 때문에 A번이 정답이겠죠. 원래 오픈이 됐었는데 for the world fair를 위해서 오픈이 됐었는데 그때 이래로 되었습니다. 1년 내내의 인기 있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04번 In different countries 다른 국가들에서 the software는 반드시 must be의 동사 원형입니다. 항상 동사 문제는 오른쪽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명사를 받는 타동사인지 아니면 전치사를 받는 자동사인지를 구분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은 언덜이 나오고 있으니까 전치사이기 때문에 자동사가 들어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conduct를 수행하다 타동사가 되겠고요. designate 지정하다 이런 것들도 역시 타동사가 되겠고요. operate는 타동사로서 무언가를 작동하다도 가능하겠지만 주어 자체가 운영되다 라는 자동사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software는 반드시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규제 준수 표준 하에서만 운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해석으로서 C번 정답이 되겠고요. 디바렉트도 무언가를 지시하다 라는 타동사 계열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동사 문제뿐만이 아니라 비동사 뒤에 형용사 문제도 마찬가지 명사 문제도 마찬가지 동사 문제도 마찬가지 항상 오른쪽을 보셔야 돼요. 왜? 오른쪽에 길이 있고 빛이 있고 정답이 있습니다. 용법이라는 게 결합이 될 테니까 동사 문제도 명사인지 전치사인지 용법 형용사도 어떠한 전치사가 수반되는지 혹은 투부정사가 수반되는지 함께 쓰이는 용래 명사도 함께 쓰는 전치사 같은 것들이 문제를 푸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백호원 participating in the international conference에 참석을 하는 것 이게 지금 동명사 주어죠. 도와주었습니다가 기준점이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빈칸은 그 뒤에 있는 건데 여러분 헬프라는 것은 모든 용법들을 다 돕는 동사가거든요. 그래서 목적어 뒤에 투부정사를 취하는 오형식으로도 쓰고 투부정사에서 툴을 생략한 원형을 받는 오형식으로도 쓸 수가 있겠고 목적어마저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헬프디에 그냥 원형이 오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헬프라는 다 돕는 동사예요. 이 모든 용법들을 다 돕는 겁니다. 돕는 동사 돕는 동사 굉장히 이타적인 동사죠. 다른 동사들은 이기적이에요. 본인이 취할 수 있는 용법이 정해져 있잖아. 헬프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들어와 들어와 괜찮아 괜찮아 들어와는 약간 다른 건가 다 돕습니다. 헬프는 도와주기 위한 유일한 동사 모든 용법 자체를 혼자 다 커버하네요. 헬프는 도와주기 위한 유일한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 원형 부정사 그냥 투부정사 원형도 가능 방금 즉흥적으로 작곡했습니다. 작곡은 안 했고요. 죄송합니다. 표절입니다. 약간 계사 정도 그래서 지금 빈칸에 들어갈 것은 헬프 뒤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주는 것 와이든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넓히다 라는 동사죠. 그리고 와이든도 자신의 목적을 취하기 때문에 The Network 네트워크라는 게 인맥망 컴퓨터 네트워크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인맥망이라는 게 1번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인맥망 전문적인 인맥망을 넓히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정도가 되는 겁니다. 와이든 동사죠. 여러분 와이드가 형용사잖아요. 형용사에 이렇게 이견이 붙어 있으면 보통 단어마다 앞에 붙는 경우도 있고요. 귀에 붙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동사가 되는 겁니다. 넓게 만들다. 와이드하게 만들다. 이런 식으로 써. short 짧은 short은 짧게 만들다. 줄이다. 그죠? large 큰 enlarge 크게 만들다. 확장하다. 이런 식으로 써. 날카로운 sharpen 날카롭게 만들다. 뾰족하게 하다. 이런 식으로 동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B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A번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사 왼쪽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C번은 부사죠. 부사도 안 되겠고요. D번의 with라는 것은 너비라는 명사입니다. 역시 해석과 구조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6번입니다. 자, vocations는 보증을 합니다. 철저한 리뷰 프로세스를 보증합니다. 유지하기 위해서 자, 무엇을? quality standards 이 품질, 표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비즈니스 수트의 빈칸에서의 표준이겠죠, 여러분들. 이게 뭐겠습니까? 복합 명사인데 모든 비즈니스 수트 비즈니스의 수트 우리가 평상시에 수트라고 하는 거 실제 미국식 발음에서는 수트 네, 슈퍼마켓이 아니라 슈퍼마켓 슈퍼스타K 와, 진짜 진짜 고전이네요. 요즘 슈퍼스타K가 인기가 있으면서 그 이제 뭐 해외에서도 예산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존박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해외에서는 다들 우리가 이제 슈퍼스타K라고 하는데 그 해외 지원자들은 전부 다 슈퍼스타K라고 발음했었죠. 그게 기억이 나네요. 자, 그래서 그 수트에 대한 구매들이 정답이 되겠죠. 모든 비즈니스 수트의 구매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이 버클레이션스라는 주어는 보증합니다. 철저한 리뷰 과정을 보증합니다. 품질 표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비즈니스 수트의 구매의 품질 표준이 되겠네요. 행얼스 이거 행거 발음적으로 행어입니다. 파트원 등에서도 행거라고 하지 않고요. 행얼 이렇게 기억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마트 가셔가지고 어 저기 죄송한데 혹시 행거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하시는 분께 잘못된 발음을 여러분들이 전달해 드리는 거잖아요. 혹시 죄송한데 행얼 어디 있나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때 이제 그 일하시는 분이 못 알아들일 수 있겠죠. 네? 뭐라고요? 행얼 행얼 어디 있습니까? 네? 행 뭐라고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교정해 주는 거예요. 아 행거 행거 있어요? 이러면 이제 아 행거 이쪽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그때 걸어가면서 같이 걸어가시면서 행거가 실제로 발음이 행어니까 앞으로 그렇게 발음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다시는 그 마트에 가실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자 좋습니다. occasion 뭐 일 때 이런 것들 아니겠고요. savings 뭐 저축 savings account 저축 계좌라든지 뭐 이런 식의 단어도 괜찮겠고 아니면 절약하는 금액이라는 돈 그 자체도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모든 business suit의 구매에 대한 품질 표준이 되는 겁니다. 자 has become increasing 점점 더 인기 있게 되었습니다. its beneficial properties 그 이득이 되는 장점의 특징들 때문에겠죠. 여러분들 for digestion and stress relief 같은 것들을 위한 예 이득이 되는 특징들이 되는 겁니다. A1 due to가 머무 때문에라는 해석이기 때문에 그대로 정답이 되겠고요. in fact 는 전면구죠. 전면구이기 때문에 뒤에 추가적인 명사를 받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이것도 역시 전면구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부사가 되겠고요. on account 이것도 보세요. 이게 전치사인가? 라고 헷갈리셨던 분들은 항상 무엇으로 끝나는지 보셔야 돼요. on account 뒤에 만약에 off가 있다면 목적으로 받겠죠. 왜? off로 끝나니까 전치사로 끝나니까 뒤에는 명사가 남겠죠. 하지만 얘는 그냥 전치사 플러스 명사잖아요. 전면구가 되는 겁니다. 추가적인 명사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as a result 라는 게 만약에 무엇 무엇의 결과로 라는 전치사로 암기하신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뒤에 추가적인 명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안 될 텐데. 왜? as a result 자체가 지금 명사잖아요. 이게 지금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는 전면구잖아. 그 명사 뒤에 추가적인 명사는 나올 수 없는 거잖아. 명사 명사는 부딪히는 거잖아. 명사 명사는 절대 나란히 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전치사 아니고요. 만약에 as a result 윤리적인 실천들이 되는 건데요. 자, 지금 이유를 받는 거죠. price가 칭찬하다 라는 것인데 칭찬하다 upload 찬사를 보내다 이런 식의 동사들 고마워하다 thank 탱크가 아니고 땡크 지금 땡크 단어 못 쓰는 거 싫어하냐? 네, 그 다음에 congrats 축하하다 이런 식으로 내가 누군가를 칭찬하거나 감사하거나 기념하거나 이럴 때 somebody 목적을 취하고 그 다음에 이유를 받을 때 for를 씁니다. 뭐뭐 때문에 뭐뭐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칭찬 감사 찬사 이런 식의 이유는 for이 받습니다. 그래서 동태가 되기 때문에 칭찬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뭐뭐때문에라는 for이 그대로 수반되는 거겠죠.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중요한 겁니다. 나올 때가 됐어요. 연말이니까 연말 마지막 시험이고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아마 그 ETS놈들이 ETS놈들 ETS님들 사랑합니다. 죄송해요. 영상을 보고 계실지 오를 ETS 관계자분들 사랑합니다. 자, ETS님들이 이런 걸 또 연말 특집으로 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마 소름이 돋는데 갑자기? 나올 것 같은데 몇 번이라고요? 잠깐만, 접신 접신 어 잠깐만 오 124번 내일모레 시험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109번 Apex Corporations Stratogic Plan is a Revisited Revisited 다시 방문하다 단어 그대로 다시 방문해도 가능하겠지만 다시 검토하다 라고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검토가 됩니다. 인식을 보증하기 위해서 자, 무엇을? It aligns with align with 라는 게 무엇 무엇과 나란히 하다 나란히 가지런하게 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Changing Market Conditions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나란히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alignment라는 게 나란히 하는 것, 나란히 조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동차 타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동차 바퀴 4개를 가지런하게 맞추는 작업, 이런 alignment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새 차는 맞출 필요 없겠지만, 중고차 이렇게 제가 옛날에 잘못 샀을 때 바퀴가 틀어져 있어가지고 사고차를 잘못 이렇게 속아 샀거든요. 조폭 3명의 대툴로 쌓여가지고 중고차는 단지 내에서 실제로 그랬습니다. 샀는데 사고차 있었어요. 바퀴가 틀어질 때 틀어져가지고 그때 alignment 조정을 했었는데 이 단어를 그때 처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수백만 원의 손실을 나에게 안겨줬었던 자동차, 중고차 판매, 사기의 결과는 alignment라는 단어 하나 암겼었습니다. 자 이번엔 formally, 이건 이전에라는 건데요. 이전에 아니죠. formally, 이렇게 쓰면 공식적으로겠지만, formally, 이건 이전에라는 겁니다. 비번에 periodically라는 게 주기적으로라는 거겠죠. 주기적으로 재검토가 됩니다. 이게 맞겠고요. 이거는 매우 극도로라는 것인데, 극도로 매우 재검토됩니다. 이렇게 수식하지 않습니다. 비번에 simplistically라는 것은 단순화하여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simple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화하여 아니겠습니다. 비번 정답이 됐었고요. 110번, during the business, 삑사리난 거 들으셨어요? 이거 개인기입니다. 요즘 연습하고 있는 건데 실수로 나온 거 아니에요. 자 그 바쁜 시즌 기간 동안에 모든 스텝 멤버들은 are, 빈칸 call합니다. 처리하기 위해서. the increased, 그 증가된 업무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on call합니다. 어? 정답 말해버렸어요. on call이라는 게 대기 중인,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on 자체가 여러분들, 전체로서 어디어디 접해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1차적으로. 그래서 전화기에 접해 있는 걸 연상하시면 돼요. 굉장히 쉽게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 상담원분들을 연상하셔가지고, 상담원분들이 전화기에 이렇게 접해 있으면서 계속 대기하고 있잖아요. 전화기 바로 옆에 이렇게 접해서 대기하고 있잖아요. 전화하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연상하시면 대기 중인, 이런 식으로 해석이 바로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들. on call, 대기 중인. 자, 그 다음에 11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일종의 함정 문제로 보일 수 있겠네요. 모르신 분들께는. 자, green horizon은 is now screening, 이제는 상령되고 있습니다. 까지가 자동사로 끝났고요. at 빈칸의 극장들에서 전체부터 명사까지 묶입니다. including, 무엇, 무엇을 포함하여라는 것까지. 자, 빈칸은 그러면, 지금 전체사 뒤에 명사 왼쪽에 빈칸이 있으니까 형용사가 들어가줘야죠. 그래서 a번, b번 동사고, d번 투부 정사는 안되겠고, c번이 정답이겠네요. 아, 역시. 배운 대로 잘 풀리는군. 분사 문제는 개껌이지. 하고 틀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항상 분사 문제는요. 수칙받는 명사가 동작을 하는 것이면 ing고, 받는 것이면 pp형태일 텐데, 지금 극장이, 선택하는 극장, 이상하잖아. 극장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선택이 되는 극장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selected 이렇게 썼으면 가능하겠지만, selecting theorists는 어색한 겁니다. 그럼 뭐냐. 선생님 정답이 없는데요. 아, 이거 오타가 났네. 어, 논란의 문제. 하, 이런 게 토익에서도 발생이 되는군. 이런 건 다들 정답 처리해주겠지. 굉장히 게시판이 시끌시끌하겠는걸. 본인만 시끌시끌한 거죠. 자, select 자체가요, 선택하다라는 동사도 가능하겠지만, 이게 선택된, 엄선된이라는 형용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select theorists, 엄선된 극장들, 선택된 극장들이라는 뜻으로써 A번이 정답이 됐었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select는 동사도 가능하지만, 형용사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말고, 시험장까지 기억을 가지고 가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112번, the limited edition sneakers는 sold out. 다 팔렸습니다. 하겠죠? sell out. 다 팔리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써도 괜찮겠고요. 아니면 be sold up. 이렇게 수동태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능동, 수동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둘 다 괜찮다. 그리고 only a few minutes. 근데 지금은 다 팔렸다라고 문장이 끝났는데, only a few minutes라는 명사가 또 나와요. 이게 뭔가. 그리고 빈칸은 더 세일러 받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이게 뭔가 이게? 이게 뭔가? 아, 기간이 있으니까 within인가? within, only a few minutes, within the sale. 아니요. within이라는 것은 기간 명사를 받는 전치사인데, 지금은 기간 명사가 왼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within, only a few minutes, of the sale. 이렇게 쓰는 것은 가능합니다. within, only a few minutes. 이건 가능하겠지만, only a few minutes, within?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탈락이 되겠고. 자, for the sale. sale을 위한 몇 분? of the sale. sale의 몇 분? 만약에 sale의 몇 분이라고 쓴다고 쳐요. 그렇게 한들, 지금, on your few minutes라는 명사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왜? 얘 명사잖아. 완전한 문장 뒤에 명사가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단어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뭐뭐 전에, 뭐뭐 후에. 이런 식의 부사 표현들은, 이 왼쪽에 기간 명사가 결합될 수 있거든요. 이 개념을 연상을 하셨다면, 이 정답에 가까워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겠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before, after. 이런 것들. 뭐뭐 전에, 후에라는 거잖아. 접속사로 주호동사를, 전치사로서 명사를 받는 용법이 있겠지만, 기간 명사가 결합되면서, 뭐, two days before you leave, 이런 식으로. 네가 떠나기 이틀 전에, two days before you leave, two days after you arrive, 네가 도착한 이틀 뒤에, 이런 식으로써, 결합될 수 있습니다. 뭐, ago라든지, later, 한 단어짜리 부사도 마찬가지겠고, two days ago, two days later, 가능하잖아. in advance, 전 연구도 마찬가지, 전후라는 개념이라면, 기간 명사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two hours in advance, 두 시간 사전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도, 뭐, 전, 후, 이런 식의 단어가, 이렇게 뒤따른다면, 기간 명사가 처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into가 되는 거거든요. into라는 것은, in과 to의 결합된 형태로서, 어디어디, 안쪽까지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into the sale은, 세일에 들어간지, 이런 느낌도 가능한 거예요. into the sale, 세일에 들어간지. 세일에 들어갔다는 것은, 세일이 시작된 이후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세일로 들어간지, 판매로 들어간지, 오직 몇 분 만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까다롭죠. 그래서, 하나의, 덩어리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을 테니까. 기간명사, plus, 그 다음에, into하고, 이렇게 붙는 용법 자체가, 어디어디로 들어간지, 그 기간만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Only a few minutes, into the sale. 판매로 들어간지, 몇 분 만에, 이런 식으로서, 판매가 시작된지, 몇 분 만에, 이런 느낌으로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출제가 된 적이 있는, 굉장히 고난도, 어기였었어요. 자, 113번, Export Ads, 는 제공합니다. Scholarships, 장학금을 제공합니다. To those, 사람들에게, who are interested, 관심 있는, in researching, metals, 이, 메탈들을 연구하는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리고 빈칸은, 분사로서, 개를 꾸며주는 겁니다. 메탈들을, Transportation Industry, 분야에서, Practiced, 연습되는, Practice 연습, 동사일 때 보통, Practice,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미국식에서는, 이렇게 동사로 쓰기도 합니다. Used, 이용되는, 그렇죠? 이용되는, 이 운송산업에서, 이용되는,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Orange, 이건 뭐 배열하다, 정렬하다, 이런 식의 동사일 테니까, 이상하겠고, State it, State, 언급하다, 진술하다, 이런 식의 동사로서, 역시 어색하겠습니다. 자, 114번, The investors, 투자자들은, 비동사 뒤에, 형용사는 오른쪽을 보시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즉, 지금도, 오브를 보고, 오브라 함께 쓰일만한 단어로 골라주는 겁니다. 역으로 말씀드린다면, 오브를 취하지 않고, 다른 용법을 취하는 것을, 내가 역시 알고 있으면, 그것은 소거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Be willing to of 정사, 이런 것들입니다. Be willing to of 정사, 뭐뭐 할 의지가 있다. Be reluctant도 마찬가지, 보통, has tons 정도랑 비슷하게 쓰이는 것인데, 역시, 투부 정사를 수반합니다. 뭐뭐 하는 것을 망설이는, 꺼리는 정도로 쓰이겠고요. supported는, 비동사 PP라는 것은, 수동되겠죠. 여기서, 투자자들은, 지지받았습니다.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겠고, 뒤에는 누구누구의, 의해서 정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건 좀 달라요. Be, supportive는, 오브를 취하면서, 어디어디에 도움을 주는, 어디어디를 지지하는, 지원하는, 이 정도로 쓰이겠지만, supported는, 주어 자체가 도움을 받는 겁니다. 어디에 의해서. 자, skeptical이 회의적인 이런 형용서로서, 오브라든지, about을 취하거든요. 무엇무엇에 관해서 회의적이다. 정답이 되겠죠. 투자자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스타트업의 과도하게, 긍정적인 수익의 전망에 대해 가지고요. 그죠? 보통 처음에 할 때, 망할 거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다 이제, 본인이 뭘 하면, 왠지 우주의 기운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그렇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 망할 것 같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너 정말 대박나면 어떡하지? 나중에, 집 어디서 왔지? 이런 생각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거의, 대다수는 생각처럼 쉽지가 않죠.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죠. 그래서, 스타트업의 과도하게, 긍정적인 전망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115번, The sales bin car는요. At the electronic stores는 괄호 묶여있고, War, 이게 동생하겠고요. Knowledgeable, 굉장히 지식이 많았습니다. About the latest, 가장 최신의 gadgets, 이 장비들에 대해 가지고요. 지식이 많았습니다. 라는 것인데, 빈칸은 지금 세일스를 꾸며주는 분사라고 보기에는, 판매, 물론 세일스는 명사도 가능하니까, 판매가 지식이 많았다. 말해야 되지 않는 거잖아. 아니겠고요. 빈칸까지 복합명사가 들어가 주는 겁니다. 그러면 D번이 정답이냐. D번은 association. 이거는 협회라든지, 여러분들, 연관, 이런 식의 추상적인 개념으로도 쓰이겠지만, 지금은 복수로 쓴 거 보니까, 협회라고 해석이 될 것 같은데, 그 판매 협회들은 지식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전자제품 가게에 판매 협회가 있습니까? 가게 내부에 협회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겠고요. 그 전자 가게의 판매 직원들이겠죠. associates가 정답이 되겠네요. Associated는 동사도 가능하지만, 동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ing나 ed 형태로 파생을 시킬 수 있는 거겠죠. 하지만, 명사로서 그냥 직원이라고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ales associate라는 것은 판매 직원이 되겠죠. sales representative처럼, 역시 판매 직원, 굉장히 명사처럼 안 생겼지만, 명사도 가능하고요. 파트 6 등에서 정답으로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sales associate, sales representative까지.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특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시험, 다들 잘 치시길 정말 간곡하게 바라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조금 만족할 만한 점수가 안 나왔다, 그러면, 다음 달에 저희 1월 특강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진짜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자료들과 강의로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언제든지 도움 요청하시고요. 단, 이번 시험에서 끝내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내일모레 시험에 집중하셔가지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십시오. 크리스마스잖아. 기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기적이 안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공이고, 여러분들 부모님의 큰 자랑입니다. 자, 올 한해 수고 많으셨고요. 네, 예토는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항상 토익은 뭐다? 예토, 지성쌤. 자, 고생하셨어요. 다들 대박나세요. 화이팅!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하하하핳!